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신문기사 보면 분식회계하는 기업들은 이 분식회계에 회계를 속여서 나쁜 방법으로 자산을 부풀린다던가 아니면 자산을 일부러 작게 보이게 한다던가 그런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충당금만이 아닌 감가상각비 등을 각종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식회계하는데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서 당국이 이걸 감시를 좀 엄하게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요.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이런 회계를 불투명하게 하는 이런 데 이용이 되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감가상각이라는게 뭐냐면요. 이거는 어떤 자산 이런 것들을 취득 샀어요. 샀는데 이거를 사용기간에 걸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과정. 이걸 우리가 감가상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뭐 싼거나 아니면 금방 달아 없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이런 분필 같은 거를 샀어요. 그러면 분필은 그 해에 쓰면 다 소모되죠? 그러니까 그 해에 그냥 비용으로 전부 처리를 하면 되는데 비싼 거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에서 5천억짜리 기계를 샀댑니다. 근데 이거는 5천억짜리 사서 1, 2년 쓸 게 아니라 한 5년 정도 쓴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 이 기계를 사서 처음에 0년도 그러니까 사자마자 그 해에 5천억을 비용 처리하면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 기계를 5년 동안 쓰게 되면 이 5년 동안 이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가령 2천억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보세요. 비용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 이 기계가 5년 동안 이 수익을 발생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으니 매년 이렇게 천억씩 빼주는 게 한꺼번에 빼주는 것보다 더 합당하고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감가상각이에요. 감가상각비. 비용으로 이렇게 매년 나눠서 처리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이렇게 1년씩 천억씩 5천억을 나눠서 하게 되면 자산이 처음에는 기계가 5천억으로 잡히겠죠. 그런데 이게 천억씩 줄어들어서 1년, 2년, 3년, 4년에서 이 자산 가치도 조금씩 줄어든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알아두십시오. 이따가 설명할 때 이게 필요해서 그래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감가상각을 할 때 방금처럼 5천억 한꺼번에 빨리 확 감가상각하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은 천천히 감가상각하는 게 더 좋아요? 나중에 하는 게 좋아요? 어느 게 더 좋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셨죠?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원래 정상적으로 감가상각을 좀 하면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렇게 우리가 방금 전에 봤듯이 천억씩 이렇게 5천억을 5년에 나눠서 감가상각하는 겁니다. 그럼 수익이 이렇게 나고요. 그 다음에 이 기계, 이 기계값만 자산으로 친다면 이게 천억이 줄어들면 4천억, 3천억, 2천억, 1천억, 0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자산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줄어들 텐데 보세요. 감가상각을 언제 버리냐면 안 하고 있다가, 안 하고 있다가,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확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보세요. 감가상각을 적게 하면 회사의 실적이라던가 자산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년도에? 그러니까 이 1년도하고 한 4년도까지는 이때는 뭡니까? 자산이 그냥 5천억 계속 유지가 되죠. 5천억 계속 유지가 돼요. 그리고 이 수익도 더 비용 처리가 안 되니까 수익이 더 크게 잡힐 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 순수익이란 게 여기 수익이 나면 비용을 빼주는 그건데,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면, 가령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는 회사 입장이나 아니면 무슨 상장을 하려고 할 때는 감가상각을 최대한 나중에, 돈 빌린 다음에, 내지는 상장한 다음에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감가상각액을 최대한 늦추는 거예요. 늦추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보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감가상각을 아예 1년에 그냥 다 해버려요. 웅창. 사자마자 다 하던가. 이건 무슨 일이냐면, 이겁니다. 그 해 1년 열심히 기계를 돌렸더니 수익이 무려 6천억이나 올렸어요. 보통은 아까 2천억씩 벌었는데, 이 해는 미친듯이 반도체가 팔려서 6천억 했죠. 그러면 이거 1억씩 하지 말고 언제? 비용을 이쪽에다 다 몰아넣어버려요. 한 해. 그러면은 세금이 수익이 6천억에서 만약에 천억이었으면 6천억 빼기 천억이니까 5천억의 세금이 부과가 될 텐데 감가상각을 확 빼버리면 천억의 세금만 물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때요? 감가상각을 크게 해서 세금을 적게 할 수 있는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회계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서 정해놨어요. 이렇게 니들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감가상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액법, 정률법, 가속상각법 여러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니들 하고 싶은 만큼 하지 말고 딱딱 정해서 하던가 라고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회계사들 머리가 되게 좋죠. 그래서 그 법률이 있지만 그걸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감가상각을 방금처럼 아까 이거 그 기사죠. 감가상각을 얘네들이 어떤 시기를 늦춘다든지 그 금액을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내지는 그걸 약간 벗어나게끔 해서 이렇게 분식회계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내용들, 감가상각에 대해서 우리 신문기사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셨죠? 일단 여러분들 감가상각의 개념을 아시고요. 그다음에 감가상각이 되는 그 시기와 크기에 따라서 그 회사의 어떤 크기, 자산이나 어떤 크기라든가 세금이나 조세 그런 거에 대한 조절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분식회계 등에 이용할 여지가 있겠구나.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다음 주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